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집에서 즐거운 가방 집에서 즐거운 게 집사죠? 집사는 바삭할 뿐 집사는 자전 Suri 집사는 바삭해요 같이 오려오 한 번 더 끌어 야, 밖에서 소리 나지까? 꼬리는 왜 나한테 화내 아니 근데 왜 나나를 자기 캔넬 해놨어? 나나가 자꾸 자기 살을 뺏어먹고 간식 뺏어먹고 애진관계 링키도 이제 맘마 먹자? 맘마? 링키 맘마 먹을까 맘마? 애진 solution 씨를 하고 있어 아삭아삭 미안해 애도 없는 아삭아삭 상체만 흥력 야, 나와 음 야, 나왔네. 너그러웠네. 나는 너가 다 먹었을 때. 맘마 달래, 맘마. 엄마 맘마 줄게. 링키야, 맘마 먹으러 가자. 맘마 먹으러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보는 성공. 오늘의 정보는 성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